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종목 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으로 빠르게 10가지 종목을 릴레이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종목들 잘 보시고 내가 관심 종목으로 넣어야 할 종목들을 콕콕 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은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Y2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 헤르메스 스타의 하청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황금 콤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핑퐁핑퐁 빠르게 시간에 맞춰서 종목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각각 5개씩 가지고 오셨을지 두 분의 탑픽 종목 5가지를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차용주 소장이 가져온 종목 5개를 볼까요? 아프리카TV와 히림, 대우건설, 이트론, 신세계 INC를 가지고 오셨고요. 자 하청원 본부장은 게임빌과 풍산, DB하이텍, R소포트, MBT를 골라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을 먼저 함께 보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이제는 약간 아시겠죠? 보시고 이 종목들 가운데 내가 관심이 있는, 나의 종목 관심이 있었는데 자세하게 알고 싶다. 아니면 설명을 들으시다가 이 종목 시간 제한 때문에 설명을 다 못 들었어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그 종목을 저희가 마지막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찬스, 목표 가격이라든지 이런 매수과라든지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문자와 유튜브 댓글로 함께 소통하시면서 전문가 분들에게 질문도 해도 좋으시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스피드 종목 10 오늘도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죠.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차용주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어제도 약세장에서 강했고요. 오늘도 강한 종목 이렇게 연 이틀 강하네요. 뭘까요? 아프리카TV입니다. 아프리카TV. 어제 오늘 거의 10% 가까이 올라가는 기염을 좀 토하고 있는데요. 일단 상승 추세대에서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증시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5%대 상승 흐름을 나타냈었고 오늘도 보악권에서 출발한 증시가 종목에 대한 가격이 현재 지금 다시 5%대까지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 충분히 투자자분들께서 매수 관점의 접근이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코로나19가 700명대로 재확산되면서 현재 지금 수익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넷플릭스가 가입자 수가 좀 떨어졌다라는 것 때문에 미국에서 조정을 받았다라면 아프리카TV는 국내에 있어서 유튜브 다음에 부동의 2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게 증권사의 전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광고 수익까지 또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현재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공격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유튜브가 대형 광고주들을 가져간다면 아프리카TV는 중소형 광고주들을 가져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가치가 새롭게 부각이 되면서 주가 흐름이 견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차트상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들이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다. 결국 아프리카TV 같은 경우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고점에 상승하는 그런 강한 추세대에 있다라는 점이 투자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초 남겨두고 차영규 소장님께서 첫 번째 아프리카TV를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카운트를 하니까 좀 당황하셨네요. 자, 그럼 바로 다음 종목도 두 번째 종목 릴레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게임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 코인원에 전략적 투자를 좀 진행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 최근에 조금은 흔들리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기대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그에 따른 거래소에 좀 투자를 해놓은 것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거래 대금만 많이 나타나게 된다고 했을 때도 충분히 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두나무 관련된 종목군을 조금 조정은 나오고 있지만 창투사 종목군들이 한 번 굉장히 좀 큰 새가 나왔던 부분들도 이제 지분 투자에 대한 이런 가치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코스닥의 천스닥을 넘어가면서 게임주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게임 전반적으로 신작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라인업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뭐 게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6가지의 라인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두 가지는 좀 오픈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게임주들 자체가 기존의 게임들 라인업에다가 이제 신작 게임들이 붙어 나가면서 이런 계단식 상승을 해주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멘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렇게 이 그런 게임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지금 계속 이슈가 되는 게 메타버스인데 아무래도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들에 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굉장히 좀 성장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은 칼 같아요. 시간을 엄청 잘 맞춰주십니다. 칼같이 시간을 맞춰주신 하창원 본부장님. 자, 이런 사이에서 황금알림이 지금 유튜브에 둘 다 좋은 종목 같은데 아프리카TV에 한 표를 주셨습니다. 배당이 있네 이러시면서 아프리카TV에 황금알림은 한 표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 차종교 소장님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데 그럼 바로 두 번째 종목을 좀 소개해 주시죠. 기분이 좋은데 종목은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종목으로 소개시켜 드리게 돼서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히림이라는 종목인데요. 이게 정치 테마주입니다. 소위, 뭐 타카노크 얘기해서 윤석열 테마주죠. 그런데 윤석열 씨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윤석열 씨의 아내 되시는 분의 회사에 히림이 관계적으로 투자를 했다? 이게 뭔 말이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관련해서 종목 3개가 연일 계속해서 기엄을 좀 토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이게 정말 투자에 있어서는 좀 안 좋은 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어떤 정치인이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지지를 받느냐. 이것은 긍정적이죠. 우리가 정치인을 잘 뽑아야 된다는 것은 논의를 친다 하더라도 유력 정치인과 관련돼 있어 동문이다라든지 뭐든지 만약에 그렇게 돼서 그 기업이 수혜를 본다. 이건 나중에 그 기업에 있어서 총수가 문제가 되겠죠. 특혜를 받게 된다라면 우리의 사법당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렇지만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마치 무엇을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은 너무 당연시되게 테마주도 올라간다는 게 너무 좀 그렇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테마주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지는 않았는데 지금 유튜브라든지 일부 쪽에서 테마주들에 대해서는 너무 그냥 당연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안 좋은 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결국 이런 쪽에 그럼 어떤 분들이 투자해서 수익을 내느냐. 이것은 정말 주식의 가치를 보시는 분들이 아니라 수급과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여러분들이 따라하시기 힘든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시기보다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3초를 남겨두고 차영주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차영주 소장님이 지난주부터 계속 이렇게 한 종목 정도는 경계해야 할 종목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니까 차원 본문장님도 한번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면서 유튜브에서 제가 뭘 가지고 있을지, 제가 무슨 종목을 가지고 있을지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런 정치 테마주 절대 안 건듭니다. 이 정도만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하창원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뭘까요? 궁금하면 네, 풍산입니다. 풍산, 좋습니다. 네, 최근에 구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원자재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리 같은 경우는 닥터쿠퍼라고 불릴 정도로 사실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경기 회복에 따라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감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게 오늘 기후 관련된 그런 이슈도 있는데 구리가 저탄소 부분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원자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친환경 쪽으로 넘어가면서 탈탄소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했을 때 전기동의 수요가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이렇게 수요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도 2025년까지 현재 가격보다 구리 가격이 70% 정도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재확산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칠레라든지 광산에서 이제 채굴을 해야 되는데 뭐 가끔씩 이게 생산 부분에서 좀 부족이 될 수가 있거든요. 원자재는 이런 생산과 수요에 따라서 굉장히 좀 가격이 급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부분들 좀 지속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풍산 같은 경우는 이런 전기동에 대한 그런 이슈뿐만 아니라 사실 방산에 대한 그런 이슈도 있습니다. 이제 총알을 이제 판매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는 계속적인 사재기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견주한 시세가 지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타임을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커트랩키로 써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하창원 본문장이 두 번째 방산주로도 엮일 수 있고 최근에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풍산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춘대방님이 하창원 전문가님 굿모닝입니다. 라고 하면서 인사도 해주셨습니다. 유튜브에서요. 춘대방님이. 자, 그럼 다음 또 종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차용주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예, 요즘 건설주들이 연일 강한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대우건설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2주 신고가를 다 뚫어주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지수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 건설주들이 약과 포관에서 머무르다가 오늘도 현재 보악관에서 머무르는데 아무래도 52주 신고가에 대한 부담감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봉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다는 것은 향후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건설주를 좀 종합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현대건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브랜드명은 자의가 앞서는 GS건설이 되겠죠.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해외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 이번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한 거 보니까 영업익률이 가장 높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대우건설 같은 경우 매각 이슈가 있죠. 진대제 전 장관의 현재 지금 스카이 파트너스 인베스트 이쪽으로 현재 지금 매각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영업이익이 좋은 상태에서 매각 이슈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산업운동 입장에서는 빨리 이것을 매각을 해서 엑시트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대우건설이 펀드이긴 합니다만 주인을 찾아간다는 면에 있어서 앞으로 새로운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단지 부담스러운 것은 오시비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해 가고 있는 오시비주 신고가 단에서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건 사실입니다만 계속해서 지금 저점을 높여간다는 면에서 본다면 손절을 각오하시고 들어가시든지 않겠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초 남겨놓고 역시 차영주 소장님이 알려주신 세 번째 종목 대우건설이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댓글로 차영주 소장님 신뢰감이 가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또 기분 좋으시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함께 해주시니까 분위기가 좀 더 훈훈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또 종목을 볼까요? 다음 종목 하차원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DB 하이텍. DB 하이텍 좋죠. 네, 최근에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기대가 되는 종목이겠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사실 전방위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부족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군들에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DB 하이텍 같은 경우 대표적인 파운드리 업체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기대감이 커지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8인치 관련된 그런 가격 이슈가 좀 있습니다. 가격 상승이 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이런 나노 공정에 대한 개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고부가 가치 쪽에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오르다가 조정이 되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반도체 쪽으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이 좀 있는데 그와 별개로 좀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또 워낙 삼성전자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긍정적인 업황이 이제 사실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단계적인 것보다는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적으로도 좀 접근하기에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DB 하이텍, 파운드리 공급 부족과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DB 하이텍은 늘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DB 하이텍도 한번 공략해볼 만하다라는 학창원 본부장의 이야기였고요. 중간에 잠시 말씀을 드리면 중국 시장이 일단은 개장을 하고 나서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조금만 체크를 해보면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는 한 0.29%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고 홍콩 항생지수도 0.3% 정도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하는 모습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있는데 불법 합병 회계부장과 관련된 첫 공판이 시작이 됐다 조금 전에 시작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여기서 또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에 따라서 삼성 관련 이야기도 체크를 해보셔야 하니까 공판이 맹장염 때문에 수술하고 입원하고 나서 다시 돌아온 다음에 공판이 처음으로 시작이 되니까 어떤 이야기 나올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계속 저희 이델리TV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확인해봐야겠죠. 이번에는 차용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인데 이 종목 괜찮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좀 공심을 좀 했는데 일단은 어쨌든 짚고 넘어가야 될 시장의 이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 스타일 아시는 분들은 이트론이라는 종목인데요. 이것을 거론한다는 게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트론만 하더라도 어제만 하더라도 이트론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러시아 백신에 대한 어떤 테마주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게 팩트주로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오후에 러시아 백신에 대한 도입 검토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러시아 백신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기염을 통하는 모습들을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EID라든지 이트론, 이화전기, 이수웹 지수 전반적으로 다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 고민입니다. 이게 러시아 백신을 도입을 검토하라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백신 부족 사태가 나타나고 있고 일부 중남미에서는 러시아 백신에 대한 접종들이기 때문에 검토한다는 것은 안정성과 공급까지 전반적인 것을 아우를 수 있다는 부분들이죠. 이와 관련해서 지금 몇몇 업체들이 국내에서 러시아 백신에 대한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런 부분들 살펴봐야 되겠죠. 이게 팩트이긴 합니다만 너무 지금 주가 흐름이 가파르죠. 주가라는 것은 너무 과하다라는 것들은 과하지 않음이만 못하다라는 게 항상 휴일증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구분해야죠.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저는 접근,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히림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기 좀 불편합니다만 이 트론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유효하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 결이 다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트론, 차영재 소장님이 이걸 가지고 오셔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일단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한번 잘 체크를 해보세요. 오늘 뭐 상한가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들도 지금 유튜브에 댓글로 시청자분들이 알려주고 계신데 흐름은 계속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하창원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 뭐죠? 네, R-서포트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대표적인 이제 비대면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이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R-서포트 같은 경우 지난번에 한번 이제 2만 원대를 뚫고 올라갈 때는 좀 테마로 움직였지만 이제는 좀 실적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 기업이 이제 일본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 경제식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이제 비대면 소프트웨어를 좀 제공을 하는데요. 재계약률이 90%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난 2분기, 3분기 때 폭발적인 수요가 나타나서 굉장히 좀 호실적이 나왔는데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는 적어도 이제 지난 분기에 똑같은 90% 이상의 좀 수익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클 수가 있겠고요. 일본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일본에 대한 이런 코로나 확산세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굉장히 좀 많은 수주가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최근에 줌이 이제 유료화를 좀 발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반사 수익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사실 기능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줌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리모트 미팅 같은 경우도 30인밖에 안 됐지만 똑같이 베인까지 드러났고 추가적인 기능들이 사실 활용하기가 굉장히 좀 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부각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보완까지 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대기업들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R-서포트에 대한 하청원 본부장의 의견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8개밖에 진행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실 게 어제는 6개밖에 못했어요. 심지어. 그래서 너무 많이 하셨다. 오늘 저희는 충분히 할 만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이 유튜브에 보니까 이트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시고 또 한 분은 민영불사조님은 역시 좋은 종목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임빌도 자기들 픽원이다 라고 해주셨는데 이트론에 대한 간단한 주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고 게임빌에 대한 전략도 알려주실까요? 이트론은 지금 러시아 백신을 생산한다는 것이 그렇게 과도하게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단순하게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데 기대감으로 움직일 때는 다른 사람의 기대감이 있을 때만 매매를 하셔야 되고 그 기대감이 사그라들었을 때는 빠져나오셔야 된다는 점 명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차원 본부장님은? 네, 게임빌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 바로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차트로 보신다면 주봉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60주선과 120주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 주봉상 정배열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주봉상 정배열이 나오면 굉장히 강한 시세가 분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임 워팡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기대감들 그리고 이제 코인 쪽에 대한 두 가지 이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끌고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트론과 마지막으로 게임빌에 대한 전략까지 더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두 분 오늘 좋은 종목 알려줘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